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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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제공자막for 자막제공자 히히히히 닭발한테 가나? 우리 부추 계속 가루 털래? 어? 땡시땡시부추 어, 그러지마라고!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깡총깡총 안하고 닭발 할꺼가? 부추야, 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노? 어제 좀 잤잖아.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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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부추찌찌! 부추찌찌! 부추찌! 꽝꽝꽝꽝꽝? 꽝꽝꽝꽝꽝꽝! 귀여워. 부추! 비오네? 햇살이 따뜻하니깐 잠오는구나. 낮잠와, 낮잠. 아, 우리 부추 예뻐. 그래, 닭발 씨. 닭발? 닭발 주세요. 닭발 주세요, 솜토리. 닭발 주세요, 솜토리. 옳지? 닭발? 깍꽝! 숨었다! 깍꽝! 숨었다! 깍꽝! 숨었다! 깍꽝! 숨었다! 숨었다! 바로 숨어. 바로 숨어. 바로 숨어. 숨었다! 깍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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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소심하면, 오늘? 흐흐흐흫 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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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다 옳지 역시 반응이 좋아요 우리 순돌이 잘 했다x3 꼬르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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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귀여워 우리 애기들 нашей 결정 제품 favorite 주차 제품 Enterprise 내가 미 Provided On met You Get Get 감사합니다.